코로나19가 창궐하므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대구에서 1차 유행을 했고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을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3차 유행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과 주일에 검사 받은 사람이 평상시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 숫자를 볼 때 가장 많은 사람이 1일 감염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지만 이번 3차 유행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고 이후에는 모든 감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종식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깨닫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는 거죠. 바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수님의 지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영원히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날 원로 목사님과 막약하게 구속사 말씀 운동을 같이 하셨던 일본의 대목회자여 대신학자이신 호리우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호리우찌 목사님의 가족들과 또 남겨진 교회와 그리고 그레이스 교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도해 주시고 비록 호리우찌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일본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구속사 말씀 운동에 함께 일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언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되신 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성도들이 자신이 체험했던 변화의 세계를 체험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베드로우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우서 1장 13절에도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높은 산에 올라가 체험했던 변화의 세계 이 세계를 마지막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체험했던 변화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첫 번째로 변화의 세계는 거룩한 산에서 체험하는 세계입니다. 변화의 세계는 거룩한 산에서 체험하는 세계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거보, 요한 세 사람을 이끄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변화되시지 않고 평지에서 변화되시지 않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로 변화의 과정은 등산과 같은 고난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변화의 과정은 등산과 같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다리가 아프시고 또 숨이 헉헉 차고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옵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변화의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한 가지의 하나의 봉우리에 불과합니다. 힘들다고 이 봉우리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변화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산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도 변화하시고자 했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을 올라갔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그분은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화의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장안산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처가 있습니다. 하봉을 지나서 중봉을 지나서 상복을 지나 마침내 장안산 정상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한다면 기도처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림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증과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변화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늘 또 아무리 코로나19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아무리 창고라도 할지라도 여러분이 걷는 그 변화의 길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과정은 변화의 과정은 거룩한 길임을 나타냅니다. 변화의 과정은 거룩한 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를 체험한 산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우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거룩한 산에서 변화의 세계를 체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산이든지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변화의 산에 변화의 세계를 도달하는 길은 변화의 길이죠. 거룩의 길입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면 거룩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길을 걷는 성도는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변화의 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은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과거보다도 내 말하는 것이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나의 성품은 과거보다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나의 인격은 과거보다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거룩해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이 다 죽어서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죽었으니 우리 행실도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죽은 양심을 살리고 죽은 피를 살립니다. 죽은 행실을 살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를 잊지 말고 늘 십자가의 피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고 있죠. 제 아무리 성자라 불리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바뀝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점점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맙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삶의 쓰레기들을 제거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그냥 내벼러 둬보세요. 종이가 버려지고 빈병이 버려지고 낙엽이 쌓이고 또 세상에 지저분한 먼지들이 날아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정원이 점점 쓰레기 더미로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의 쓰레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친구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책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영상물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내 주변의 쓰레기들을 다 없앨 때 내 마음의 정원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도 자신의 주변의 쓰레기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뱀이 접근해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물어봤을 때 야 너 같은 게 알아서 뭐 하려 그래 이러면서 아예 내쫓았다면 타락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 같은 쓰레기를 옆에 두고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먼 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변화의 길은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또 그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내 마음의 쓰레기를 다 제거하는 가운데 한 번도 나고되지 않고 변화의 그 세계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큰 두 번째로 변화의 세계는 큰 위험의 세계입니다. 변화의 세계는 큰 위험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우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크다, 크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베드로우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크신 위험이다. 베드로우서 1장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신 위험 헬라우로 한 단어죠. 메갈 레이오테스 크신 위험 한 단어입니다. 헬라우로 메갈 레이오테스 또한 베드로우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역시 헬라우 한 단어입니다. 메갈 레이오테스 둘 다 하나님의 위험으로 가득 찬 상태를 표현하는 헬라우입니다. 하나님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심과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변화에 사는 하나님의 크신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험이 없이는 변화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크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양적으로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신비한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큰 위험은 사단의 역사를 박살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험은 사단의 역사를 박살립니다. 베드로우서 1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험을 직접 눈으로 봤대요. 체험했대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우가 체험했던 그 아버지의 엄청난 크신 위험을 늘 내 자신에 모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모시고 나가보세요.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위험의 역사였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홍해 속에 수장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위험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극기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들을 엎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남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노예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위험이 역사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보무도 당당하게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세계 최고의 군대인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험을 보내주시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듯이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박살나고 사단 마귀의 모든 괴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이 응할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사망의 대표는 마귀입니다. 이김의 대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러니 사망을 삼켜버리면 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호세야서 13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고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한 번 소리쳐보래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신 위험이 함께하기만 하면 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고 무너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갇힌 것처럼 캄캄하고 죽을 지경이고 어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험이 역사하시면 순간 해결됩니다. 오늘 또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하나님의 귀신 위험을 보내주십시오. 그 위험이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 큰 위험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큰 위험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베드로우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변화되시는 순간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위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베드로우, 야거부, 요한이 예수님 왜 이렇게 산이 높습니까? 왜 이렇게 산이 험합니까? 그냥 저희들은 여기까지만 갈랍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면 변화의 세계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그 높은 산을 걸어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변화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위험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통과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터널은 끝이 막힌 터널이 아니라 끝이 터져 있는 터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환한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0초 남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주